안녕하세요. 미신의 왕국입니다. 여러분,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. 남성의 얼굴에 이런 점은 반드시 빼는 것이 좋다.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점의 위치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잘 구별하셔야 이 점의 기륭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은 이마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보시면 왼쪽 이마 윗부분, 이쪽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소위 말하는 객사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운이 정말 안 좋으면 출가를 해야 된다든지 신내림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점이 있으면 반드시 뺑은 좋고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요. 조금 위쪽에 이쪽 부분입니다. 왼쪽 이마 여기는 아버님과의 사이가 안 좋을 수 있고 아니면 직장 상사와의 다툼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점 중에서 하나랄 수 있겠습니다. 오른편으로 넘어가서 오른쪽 위쪽 이마에 보이시는 이쪽 점 3개가 보이시죠? 윗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거나 혹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구설수라든지 관제수에 휘말릴 수 있고 어머니의 덕이 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의 위치거든요. 이마 부위는 다 끝났습니다. 왼쪽 눈썹 아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이쪽에 점 3개가 보이시죠? 여기는 굉장히 흉한 점입니다. 어떤 것이 흉하냐? 재물이라든지 성취가 부족할 수 있고 본인이 잘못해서 가정의 흉액이 따를 수도 있는 그런 점이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쪽 점도 빼는 것이 좋고 이와 마찬가지로 왼쪽 눈 밑에 점 2개도 흉한 점입니다. 남녀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중요한 초자를 할 때 내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점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 점도 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다음은 오른쪽 눈썹에 위치한 점 2개를 보실 수 있는데 이쪽에 위치한 점 2개도요 아무래도 운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은 오른쪽 눈 아래에 위치한 3개의 점이 되겠습니다. 또한 정말 안 좋게 알려진 점 중에 하나가 애군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점의 위치인데 오른쪽 여기 천창 부위에 나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. 이 부위에 점이 있단 말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복이 심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은 산근 쪽에 위치한 이쪽 점들이 되겠습니다. 하나는 산근에 위치해 있구요 년상과 수상 사이에 위치한 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이 막힘이 많고 운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점 중에서 하나이구요 다음은 나머지 부위 코끝에서 턱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찝어드리는 부위를 잘 보시면요 이쪽 부위들은 다 그냥 구설을 일으키거나 말년에 안 좋거나 자녀분 때문에 고생을 하거나 말년에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빼는 것이 좋다라 싶겠습니다. 저도 얼굴에 점을 다 뺐기 때문에 가급적 그냥 좋은 점만 남겨두고 빼시는 것이 좋다라 싶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미시동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